됐다 가자 가자 또무아 좋은가 봐요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지금 탈거야? 지금 조금 이따가 친구 타고 있잖아 이쪽으로 딴 데 가보자 정사야 오빠 알카메라 이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야 이 카메라는 동생 찍어주는 카메라야 정사야 알카노 근데 이건요? 어 이거 마이크 마이크? 아 어우 잘한다 아 우와 우와 친구 이름이 뭐야?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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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가자 오빠가 카메라가 숨겨있나봐 지효 타볼거야? 얘기해 같이 타 친구야 응 너 여기 못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 좀 이따 타야 될 것 같아 지효야 친구 아직 타고 있대 좀 이따 오자 좀 이따 오자 저희 가서 뽀로로랑 루피랑 보고 오자 뽀로로 루피? 오자 우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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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기 에디도 있고 누가 했지? 클롱이도 있구나 클롱이도 있고 우와 뽀로로도 있고 인형이 많다고 집요이야 코비도 있고 뭐가 젤 이뻐 주야? 개가 젤 이뻐? 개가 젤 이뻐? 개가 젤 이뻐? 응 가자 이쪽으로 주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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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 안을 들어? 뭐가 원래 들어? 근데 수영복 입을 때 약간 뚜뚜뚝 소리 난다 그래 얘기해야지 다른 거 좀 달라고 다른 거 왜? 다섯 사람이 얘기해 그럼 지금이라도 아니 그 말을 못해 그냥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뚜뚜뚝 소리 난 건데 그거 내가 다른 거로 바꿔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이걸 사야 되잖아 아니 근데 그게 맞긴 맞는데 내가 처음에 입을 줄을 몰라서 한시간이나 어디 가서 주연아 잼이 날씨 저기 또 가보자 공룡이다 지금 좋아하는 공룡 공룡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공룡도 없는데 주연아 저에 공룡이다 공룡한테 가보자 애기들이 쓰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지 우리 애기쓰에 있어 그렇지. 하준이, 하은이가 아기 때는 있었지, 그치? 근데 이 자리에 없지요. 지금이라도 열어봐, 동상이가. 봤어. 나 편향상 오는다, 편향상 안 오는다. 주유야. 가자, 국물 보러 가자. 어디 가. 아, 소비가 안 나네. 아, 소비가 안 나네. 아, 저 도장 났다. 저쪽 가보자. 타는 거 많은 데 가보자. 타는 거 많은 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타는 거 많아줘요. 여기 타는 거 많아. 아까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주유야. 이쪽으로. 여기 공룡 많다. 우와, 여기 공룡이야, 주유야. 주유, 여기 무슨 공룡이야. 여기 봐봐. 우와, 공룡 많다. 어? 뭐 할 거야, 주유. 아, 주유야, 저기. 주유야. 저쪽에 자전거 많아. 그거 타러 가자. 가자. 주유야, 아빠 자전거 타. 저쪽에 자전거 많아. 아빠 따라와. 어? 이왕 따라오세요. 이왕 따라오세요. 아빠 따라오세요. 아, 진짜. 진짜 반대로 말지 안 보여요. 아, 이게 되게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그렇죠. 치즈야. 치즈 뭐였지? 아니, 아니야. 차주가 차주가. 아빠 따라오세요. 내고 있는 줄 알아볼까, 주야? 이쪽으로, 주야. 고춧가루 지은아 여기 글록이 좋아? 인형이 좋아? 응 인형이 인형이 좋아 이쪽으로 가보자 지은 타는 거 여기 많다 여기 타는 거 많다 우와 어떤 거 다 까? 전이 할거에요? 전이 할거야? 공간이 좋아? 우아 네 잘한다 아이 안녕 잘 탄다 그네 되게 좋다지요 그치? 집에 있는 그네가 좋아? 이게 좋아? 집에 있는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다리 바까봐 다리 바까봐 다리 바까봐 다리 바까봐 집에 있는 그네 집에 있는 그네 한이야 한이야 이쪽으로 가 여기서 더 좋아 살이 바까봐 간다 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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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안녕 안녕 지효야 아빠 간다 정우야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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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빵도 사야되고 바이 바이 예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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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